목회자를 부모님으로 둔 연예인 자녀들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예계 목회자 자녀들 연예계는 깜짝 놀랄 정도로 부모님이 목회자이신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번에 부모님도 목사님이시여 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숙명처럼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목회자 자녀 모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목회자 연예인 자녀들의 빛과 그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목회자 부모 아래서 자녀들은 많은 관심과 부담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로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4년 기독교 학문연구회가 발표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 개념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 자녀가 꼽는 주요 스트레스로 성도들에게 늘 행복하게 보여야 할 때 설교와 다른 아빠의 삶이 보일 때 교회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 항상 착하게 행동해야 할 때 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회자 부모님을 둔 연예인 PK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들의 고백은 눈물이 없습니다. 목회자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PK가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이지만 정확한 신념을 갖고 사는 아버지를 마음 깊이 존경하는 지도 있습니다. 시어송라이터 하펠트 PK로 성장하는 스타들을 알아봤습니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하펠트는 최근 채널A 오은행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사기죄로 수감된 아버지를 과연 용서해야 할까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는 6살 때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과 바람을 피워서 상대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찾아왔다며 이후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전했죠. 하지만 하펠트의 아버지는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교인들을 속여 2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대 여성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피소되고 말았죠.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에게 난생처음 편지를 받았는데 반성은 편형 1억 5천만 원의 보수금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신부사건 이후 방황하며 1년 후의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힌 하펠트에게 오 박사는 미운 마음을 충분히 느껴보고 생각해 소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가장 잘나가는 미스터트롯 MC 김성주 방송인 김성주씨의 아버지는 고 김창경 목사입니다. 1969년 청원군 옥산면 덕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김 목사는 2013년 은퇴전까지 충북 청주 동북교회에서 심호했죠. 김성주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도가 아프다면 집에 찾아가고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을 구해다 줬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셨다며 밖에서는 평판이 참 좋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왜 그럴까 생각했다고 드러났죠. 그는 군대 훈련소에 입사하던 날 무덤덤하게 있던 아버지를 뒤로하고 훈련소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는데 아버지가 내가 어떤 버스에 탔는지 놓쳤다며 그때 아버지가 호동지둥하며 나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눈빛을 처음 봤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2016년 파킨선병으로 투병 끝에 소출한 김 목사는 생전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아비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다오. 옛날 사람이라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툴러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그랬다는 것만 알아다오. 나를 이어 목회자가 되길 바랐지만 지금은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고 김창경 목사 편지 중에서 가수 박정현 가수 박정현은 미국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입니다. 그는 어머니는 간호사, 아버지는 목사인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죠. 아버지 박원식 목사는 박정현의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정현은 학교에서 남자친구들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바로 끊어버렸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따지지도 못했다며 쇼핑몰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구경하다가 다시 도서관 위로 간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탈이었다고 고백했죠.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초, 중, 고고 시절 전과목 올 A를 받을 정도로 학업 성적도 좋았는데 그는 목사님 딸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다들 궁금해하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다고 말했죠. 박정현은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목표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지만 아버지의 목표가 힘들어지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학비가 싼 UCLA대학교 영국영학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신학대학교에 진학해 목표자가 되길 바랐던 박 목사는 반대했지만 박정현은 끈질긴 설득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994년 제1회 리즈 보건방송 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CCM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1998년 1집 앨범 피스로 한국 가요교회에 데뷔한 후 대한민국 대표 디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 김대명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미생등에서 개성있는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 김대명의 아버지는 작은규의 목사입니다. 청소년 시절 만화 대우점에서 만화책을 빌려 학교 가던 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야 쟤네 아버지는 목사인데 쟤는 왜 그래? 라는 말이 귀에 들려왔다. 김대명은 그 순간 아버지께 도움은 안돼도 나쁘게 성장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나는 아버지를 늘 존경한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늘 정확한 신념을 갖고 사시는 종교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김대명이 연기를 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길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대명은 제 나름대로의 전도방법이 배우라며 좋은 배우가 된다면 나의 신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득했죠. 김대명의 아버지도 TVN 드라마 미생 출연 이후에는 지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수 자이언티 음원 강자로 불리는 가수 자이언티는 모태신앙으로 어릴적 꿈이 목사였던 크리천 레퍼입니다. 자이언티의 예명은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인 시온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는 교회 목사인 어머니께 어릴적부터 글자를 성경책으로 배우다 보니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던 시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던 그는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죠. 자이언티는 중학생 때 교회 찬양대에 들어간 뒤 돈이 많이 드는 미술보다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17살 때 처음으로 힙합을 좋아하게 돼 그때부터 랩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발매된 양화대교는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와 목회하는 어머니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자이언티는 가족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담아내고 싶었다며 당시 목회자였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아프지 말자고 가사를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이승윤, 방송인 이승국 형제 가수 이승윤과 방송인 이승국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목회자 1위로 꼽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네 명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녀 교육을 원칙으로 삼았죠. 첫째, 자립할 것. 둘째,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킬 것. 셋째, 내가 거쳐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도록 정리, 정돈을 잘할 것. 넷째,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를 위한 봉사 혹은 섬김이어야 할 것. 이 목사는 피케이드를 목회자 자녀라는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아이의 생김새가 다르듯 재능이 다르다. 네 명의 자네가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너 목사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목사 자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구속받지 말고 나답게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가수 하하의 어머니는 김옥정 목사, 배우 송유리의 아버지는 장루의 신학대학교 송정인 교수입니다. 또 개그맨 정봉균의 부친은 정병남 목사인데요. 개그맨 정봉균은 군 성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정병남 목사와 함께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닙니다. 개그맨 김현숙은 어머니와 지원한 새아버지가 목회자로 알려져 있죠. 김현숙은 새아버지께는 내가 친딸도 아닌데 이혼이라는 힘든 상황 때 많이 도와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P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